첨단 나노기술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나노코리아 2014가 개막했습니다. 나노코리아 2014는 세계 15개국의 최첨단 나노기술이 전시되고, 나노 분야의 세계 석학과 2천여 명의 나노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나노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나노기술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주제 아래 26개국 126명의 초청 연사가 강연하고, 900편 이상의 연구 성과가 발표됩니다. 나노융합대전에는 15개국 4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나노제품은 물론 다양한 나노융합기술과 응용제품이 전시됩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나노코리아 2014는 오는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강연수석